여기 들어가는 중 오케이 오케이 들어왔구만 잉! 오프닝이야? 아 요즘 너무 안 했더니만? 야 뭐야 이거 어때 쩔지? 야 188.3개 야 이만큼 많이 나왔다고? 쩔어 아니 이렇게 많이 나와 이게? 나오죠 이게 겁나 많이 나왔다고 자랑하길래 거의 2배인데 저번에 니 나온 거랑? 1695개? 와 이렇게도 많이 나와? 와 쩐다 그래서 뭐라고? 오프닝이야? 아 요즘 너무 안 했더니만? 야 뭐야 이거 어때 쩔지? 야 188.3개 야 이만큼 많이 나왔다고? 쩔어 아니 이렇게 많이 나와 이게? 나오죠 이게 겁나 많이 나왔다고 자랑하길래 거의 2배인데 저번에 니 나온 거랑? 1695개? 와 이렇게도 많이 나와? 와 쩐다 그래서 뭐라고? 잠깐 블록 끝까지 넘길 수 있는지 나 궁금해요 아 블록 끝까지 갈 수 있는가? 이거 세 줄밖에 안 나오긴 했어 안 남긴 했어 일단 궁금하긴 하다 한번 해보자 이게 딱 눈에 보인단 말이야? 이게 청금석이 나오는 게 이게 딱 보여 보여! 왜 겁나 많이 나왔는데 뭐지? 요런 식으로 눈에 보인다니까 이게? 아까 나보다 더 많이 나온 거 같은데? 그래? 风 Kremen 야 내 거 벌써 넘었는데 뭐지? 야 이게 진짜 확실하게 눈에 보이긴 한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이거 좀 많이 나온다 싶을 때 누르면 되겠다 야 이 좀 많이 나오지 않았냐 반끔? 야 위에서 보고있는데 뭔가 많이 나왔다? 야 뭔가 пу트칸처럼 터져나왔는데 뭐지? edo ㅇㅇ ㅇㅇ 이게 몇 줄이지? 세로로? 12줄이야? 240블럭이네? 240블럭이면 몇 개야? 2,160개야 야 33세트 야 거의 이 정도가 한 방에 나와야 된다는 거지 이만큼 나오긴 합니까 이거? 뭐지 뭐가 되게 적어 보였는데? 이게 뭐지? 야 이것도 능력이야 야 이것도 레전드다 야 폭탄처럼 나와야 돼 폭탄처럼 터질 때 그런 느낌이 있어 아니야 아니야 펑이야 펑 오 야 이거 진짜 많았다 아 이제 조금 넘겨보고 싶긴 하다 이게 근데 몇 번 해보고 안 되면 포기해야 될 때 한계점이 있나 이게? 포기 Welt 야 이건 야 이거 좀 많이 길었네 야 뭐 뭔가 되게 다이너마이터였는데 뭔가 되게 야 뭐가 좀 많이 길었는데 이거는? 한참 바라보고 있었어 야 이건 좀 가능성이 있다 야 기대된다 이거 이거 보자 야 이게 넘어가네 어 더 넘어가는구나 이거 야 나 여기 이만큼은 절대 안 넘어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야 거의 인벤터리 꽉 채운 수준 아니냐 이거 이 정도면? 야 이거 늘려야겠다 이거 오 야 더 늘려라 이거는 모자라다 이래도 뭔가 좀 불안한데 이거? 야 뭔가 이거 들을 수 있을 것 같아 될 것 같기도 한데 근데 난 여기서 만족할래 확률 같은 거 계산해서 댓글을 쓰지 말기 너 이걸로 난리난다 야 근데 이거 이렇게 꽉 채우니까 되게 뭔가 있어 보인다 되게 오 쩔어 효율이 미쳤는데 그냥 한 번 가서 침검색 플러스 하나 캐오면은 성운이 32,767이야 하하하하하하하 재미는 있었다 재밌었다 근데 어 재밌네 근데 나 저것도 해보고 싶어 인첸트가 맥스 레벨이 21억인가 뭐 그렇다던데 이 서버에선 안될걸 서버마다 다른가? 상위 7,6,8 안 되잖아 싱글에서는 되는데 아니 그 뭐 사람들이 인첸트는 21억 얼마까지 된대요 그러면서 댓글에 반을 그렇게 적어놨길래 그거 헷갈려야 해 내가 마크 마크 최대 레벨이라고 얘기해가지고 이 서버 최대 레벨 어 어 아 그럼 그게 싱글에서만 되는 겨? 뭐 키마다 차이가 있긴 한데 일단 여기선 안된다 사람들은 왜 그거 말 안해줘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